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예배해 드릴 자니라 출애국 애국 탈출 목적이 뭘까 이건 예배 예배 부세가 바롱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절귀를 지킨다 제사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뭘로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거고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지옥 가고 예배로 결정나는 거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먹고 성령의 임재의 말씀 먹어서 영의 양식을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어떤 이유도 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 의미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마귀가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귀가 뭐 그래 나도 경배 받을 자격 있어 그랬습니까 너 진리로 말씀으로 마귀는 꼼짝 못해 원래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목적이 예배라 예배라 이거예요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만일에 이 허락하지 않냐 하면 여 질병이나 칼로를 치실까 두려워나이다 이 코로나도 사실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이고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권한을 잡고 줄까 이유가 뭐냐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갈란사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일이에요 이삭 성단자를 박형까지 이제도 그로와도다 이삭이 적을 띌 때 예 이스마일이 희롱했다 희롱 예 육의 사람은 마귀 역사 가운데서 영의 사람을 희롱하고 지금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 이스마일 내가 쫓아라 그래서 사라가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요 내가 쫓아 근데 나중에 광야가 가지고 방성되고 울어요 물이 떨어져고 죽게 생기고 그러면 아니 이스마일이 죽시려면 그래도 종 몇 명 붙이고 양 소때도 주고 좀 지금 난 해야지 빈손을 쫓아야 됩니까 빈손을 쫓아보더라고 빈손으로 어 적게 나갖고 이제 울고 울고 난리가 날 때 이제 천사가 다시 나타나갖고 사라한테 가라게요 다시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 너 까불지 말고 네가 믿기지 마 그래갖고 아 참 이제 그때부터 너는 하갈 너는 종이야 사라 말 들어 그때 이제 또 쫓겨나갖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딱 무릎 꿇었죠 육아 영의 말 들어 그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육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스 5장 8지를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이며 삼길자를 찾다니 마귀는요 죽은 고기 안 보고요 산 고기 안 보고요 지금도 마귀는 죽은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은 거니까 좀 살아보려면 겪어 막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고 있어요 끝이라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되자거라 믿음으로 되자거라 이상인 너희 형질도 동일한 고난당한 줄 알미라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국가를 경고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마태우 14년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쁜밭에 흙이 얇아요 흙이 뿌리가 없어 잠깐 겐다 믿음을 헬라이나 밖에 겐할 때 넘어져 버려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요 흙이 얇아가지고 흙이 얇아가서 오늘도 감정과 기분이 움직인 사람 냄비신앙 그런데 문제는 뿌리 뿌리는 땅속에서 그 흙을 맛을 먹어야 되는데 물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뿌리라고 뿌리 여러분 딱 뿌리가 다 달라 뿌리 크기가 달라요 미국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세계 제일 큰 5천 년 먹은 나문데요 그 뿌리가 2키로까지 뻗었대요 그런데 가장 폭풍 풍랑이 많은 지역이에요 보통 한 1500 2000년 되면 이 나무가 고목 태가 터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워낙 바람이 생겨서 악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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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뿌리가 2키로 오리 뻗었다니까 내가 중학교 때 사진을 봤는데요 그 뿌리 밑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애가 안좋아 애가 비바람이 마라지 살랑 악착같이 악착같이 막 밑으로 뻗어 비바람 없는 나무 옆으로 뻗어요 옆으로 딱 넘어져 워낙 끝까지 지금 북한 성도 신양 우리가 못 들어가요 끝까지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요 넘어져 다시 말하면 환란과 고난 때 하나님 꼭 일하시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병고치고 귀신 쫓고 그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지사장 서기관 바르세인들 사도개인들 그들이 정치인들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어요 절대 그들이 꼭 빕박을 해 지금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꼭 그래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 딱 열어가지고 다 나오게 만들고 새벽부터 하나의 말씀 전하라 새벽에 가서 하나의 말씀 전하라 새벽부터 말씀은 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래가지고 야 감옥에 가던 누가 나오고 그런데 찌꺼지 뭐지 어? 아니에요 감옥에 지금 옥문 그대로 닫혀있고 열쇠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왔어 이상하네요 감옥 창살이 꼭 워만하거든요 워만한데 어떻게 그 큰 몸뚱에 빠져나오는데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되네 성경 그대로 이해가 안된 사건이 나버린 거예요 왜? 핍박하니까 하나님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야 너희도 왜 전하진 말 전하냐 자 사람 말 듣는 게 낫냐 하나의 말씀은 낫냐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의 말씀 들어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채찍질하면서 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때 저들이 능욕반의 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고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 아니라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썬다싱 생에 나온 여기인데 그분이 히말리아 고원 가서 복음 전하고 맨발로 다니고 근데 그 티베트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중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잡아가지고 어디로 쳐넣어버렸냐면 이 우물 안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깊은 우물 안에 나서 위에 뚜껑 닫았다 아 내가 막 이렇게 그가 사람 시체가 죽어가지고 뼈가 있고 어이구 썬다싱이 하루 이틀 사흘째 거기서 갇혀있어요 어 그 냄새나 뼈 썩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 이야 근데 사흘째 될 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뚜껑 자물쇠를 끓는 소리가 났더니 밧줄이 내렸더니 꽉 잡아라 꽉 잡아라 그랬더니 꽉 잡았더니 나왔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졌죠 천사가 구해졌어요 그게 바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 쓴다시장에 복음을 전했어요 뭔 일이 그런 일 있다냐 그 주지성이 아 여기 열쇠 끓으면 나한테 있는데 어찌 거기 있어 아 무물 뚜껑 딱 덮은 거여가지고 열쇠 잠겨졌는데 사람아 나왔어요 이 사동제 이 감옥문 열린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어쩌고 계세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사도를 떠요 어떻게 우리 몸이 어디로 나온지 모르고 나와버렸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경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언제 핍박과 권한과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라시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아버지 굉장히 어려운 향교장애니까 얼마나 나를 나죠 사랑하는데 네가 넌 맨날이 팔아먹은 것은 괜찮겠다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별력이 나고 칼부림도 나버리고 한 번은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 밤에 일곱시면 차가 끊겨요 근데 일곱시 넘어가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큰 딸아 나갖고 셋이 쫓겨났는데 신장로서 이렇게 기다리죠 근데 트럭이 한 번씩 와요 광주 트럭 손들이 태워주더라고 이제 공자로 나왔죠 송정에서 내렸는데 그거 어떻게 광주 돈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옛날에는 광주택시 송정의 택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부로 따로따로 그 차가 많지 않은 시대 광주택시가 송정의 와가지고 이제 빈 택시가 되니까 그때는 손님이 그렇게 막 기다려요 막 그래갖고 빈 택시를 탔어 돈 하나도 없는데 오갖고 쫙이 풍악 아주 신한 눈치 꼴짝 꼴짝 거기까지 딱 태워다 주더라고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는 아 언제 기적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을 위해서 박해를 봤냐 보긴나니 천국이 그들이 그심이라 나름하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마을 때 보긴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상이 크다 고난과 핍박당한 사람이 상이 크다 제가 팔복 이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4단계는 의예 줄이고 목마른 단계인데 팔복 8단계까지 가면 핍박 순교 이거 최고 큰 상이라는 거예요 사우라 사우라 왜 네가 날 박해하는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도 확실히 한 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저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이상목사님 간증이에요 이 평양하고 개성하고 이렇게 도로를 내는데 도로 작업하다가 이 땅깡 차가 푹 꺼졌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있는데 보니까 동굴이 있어 그 안에서 지하교의 성도들이 1954년부터 72년까지니까 뭐래 19년이란 19년이란 그 기간을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인민연판이 열렸어요 그 동네에 다 모여서 교수형을 차는데 13살 된 어린아이가 남대가 밧줄을 다 목에 메고 이 아이가 무섭거든요 엄마 엄마 이 엄마 누구야 나와 이 엄마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 엄마가 아이에게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큰 소리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에이 엄마 대답 근데 이제 살려다라는 것이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밧줄을 목에 달고 의자를 발로 톡 차 보니까 이제 떡 드렁드렁 매달아가지고 근데 손을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른 밧줄을 살라고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걸로는 숨이 안 떨어지죠 어 그때 이 엄마가 이 아저씨 미우지 마라 아니 미우지 마라 근데 이 엄마 알았어요 아 미워게요 그리고 자기가 손에 밧줄 딱 나고 목에 걸리기만 우찌가 죽는 것일수록 이렇게 살라고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미우지 말라 에이 엄마 근데 그 큰 형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좀 크죠 근데 이 형이 엄마 고마워요 목에 밧줄을 메우면서 지금 엄마한테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 처음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엄마가 여러분 눈물이 안 나갔어요 엄마가 처음에 가서 만나자 약한 마음을 약한 마음을 안 주려고 조국 가서 만나자 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집행한 아저씨에게 그래도 아저씨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전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상상이 다 되겠습니까? 지금 모기가 달려갖고 있는데 근데 가장 그 중심인데 목사 그 목사가 남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 불도저 아스팔트 땅 감고 밀어본 거 있어요 큰 그 덩치 덩어리로 그냥이 아니고 덩치를 그때 발부터 빨리 한 것이 아니고 발부터 깔아뭉기는데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에 큰 쇳덩어리 받죠 라고 이렇게 뚝 밀어본 거예요 그걸로 빨리 좀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발부터 으싹 으싹 밀어본다 근데 그 무릎까지 깍떼까지 아 네 무릎을 넘어간 순간에 너무 고맙게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 더욱 사랑 그 머리까지 깔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성을 입에 됐어요 개수 1장 구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자 환란 그 당시 기름감아에 끓는 기름감아에 물은 100도 그러면 끓였는데 기름은 안 끓여요 200도 300도 아마 끓을 거예요 끓는 기름감아에 안 죽어 그러면 놀라지 빠져야 하잖아요 악한 인간들이 그런데 반모성 완전히 죄수들만 간 섬에 내놨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배들하다가 하늘의 뚜껑 요한계식 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성의 역사신가 누나서 왕 때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라 했잖아요 그때 사드락감에서 그 아베이 누고가 왕이요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능이 건져 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왕이 너만 화가 났고 일곱배나 뜨거운 불을 피우고 그러면 군병들이 불길에 타졌을 정도 어느 정도 어떻게 걷겠어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 신의 아들 같은 분 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놀라운 것은 꽁꽁 밧줄은 다져버리고 불속에서 자유로워요 난 불속에서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 같아요 불속에도 괜찮아 자유로워 주님이 함께하면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간 것도 자유로우면서 자유로우면서 얼마나 왕이 놀려가지고 사도락 가면 앞에 누구야 나와라 나왔잖아 그리고 왕이 무릎을 딱 꿇어 너희 하나님의 사신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다니엘 사드랑 메사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은 사람 숨겨놓은 사람 알았어 그 당시 메스키 없는 시대에 이 하나님을 증거를 하면 그 왕들 진화들 전체 보는 앞에서 딱 봐라 그래가지고 이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무릎을 딱 꿇고 사드랑 메사가 아베노구를 바벨론드에 더욱더 편이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지 지금도 나는 그래 지금 예배를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들고 하나님 보시니까 달에 이워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의 내 인생 꼭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은혜인데 부산 반대집회 더불이 설교를 저 같은 것이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를 세웠을까 목포 목포 비중 목사님 목사님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습니다 8600명 전세계에서 부닷가려고 아니라고 외치고 우리가 수많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자존심 천사가 뜨고 뭐 별일이 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시켜 옛날 주기체 목사 때 27회 평양에서 총일 신사짐배 가결 아니요 몇 사람 없었어요 아니요 일본 순사가 다 잡아갔는데 32명 그러면 그 당시 훨씬 많은 숫자인데 32명이 끌려가서 16명 죽고 16명이 나온 사람들 그게 주기체 목사인데 지금도 그 당시 주기체 목사 2단이죠 그런데 지금 주기체 목사는 진짜라고 하잖아요 못판에도 걸어갔으니까 끝까지 누가 지금 진짠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대욕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대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은 걸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 기도음만 사자고 알고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에르삼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지금 기도인가 아닌가 잡으려고 이것 보고 있는데 창문을 딱 열어놓고 봐라 나 지금도 당당하니 방금 나 아까 2부 때 가서 그랬어요 10명 10명 우우우 모여가지고 들어가면 300만 벌금 문다고 막 겁줘가지고 못 들어오기고 당신들 행정관으로서 행정만이라 검사 판사가 내가 가서 재판 받을게 금요일에 우리 명단 주라고 열책한 거 안 줘 그래갖고 싸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 받을 거야 왜 너희들 그려 창문을 열고 왜 왜 드려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께 감사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의 사자고를 놓고 나가 너무 속상하거든 그 정적들이 모함에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다니엘을 죽이려는 게이랄 이제 알았어 왕이 속았죠 밤새 왕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새 왕이 근심하면서 새벽에 이게 안 믿는 왕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한테 예배 이런 것은 절대 양보 안 하지만 다른 것은 덕을 채우고요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지 않았겠느냐 하고 왕이 울어 왕이요 왕이요 만세서 없어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걸 건져내고 그 정적들을 사자고 나니까 뼛까지 으슬을 먹어버린 거예요 더욱 사도락감에다가 아베인워도 더욱 진급시켜주고 다니엘아도 더 높여져버리고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새로운 복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10장 25제에 모의기를 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통과하지 말고 에베인워도 더욱 에클레시아하고 교회거든요. 어떤 사람 아 이거 인턴 에베 드리면 되지 뭔 거래 거짓 부려요. 아니 에클레시아 모임이거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에베에는 성령의 감독에 의해서 모이는 내 몸이거든요. 모여야 되거든요. 앞에서 구약의 재물을 소양을 갖다 각을 뜨고 불로 태워드리는데 내 몸뚱아리가 몸뚱아리가 어디 하는 에베가 에베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정확히 북한에서 몰래 나디옷 이불 속에서 그건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에베라 바뀌냐고 그건 몰라 빅박박 북한에다 에베드에다가 들키고 감옥 가고 맴마 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온 거 당연해요. 히브리스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으면 예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와요.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관란으로써 사람의 구인가 되고 혹은 이런 형평 있는 자들과 사귄 자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 것도 지금 논바 뺏어갑니까 지금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난을 받되 풀려나기 원치 않냐고 저런 채찍 결박 옥에 갇힌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다 하는데 이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해서 맴맞고 그냥 히브리스 10장까지 죽었다. 권한당한 만큼 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 목사님 미국 한 중국 성교로라는데 북한 한 노인을 만났어요. 탈북을 워낙에 연락받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할아버지 많은데 연세가 많으신데 탈북을 하다가 어려운 당하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때 찬송 한 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 한 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탈북을 한 번 몇 사람을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10분만 기도해보고 그랬더니 와갖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탈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준 줄 아느냐? 크으 하나님 대단하시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 놔둔 줄 아느냐?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사무사님 너무 화가 나서 그랬대요. 황이 했답니다. 그럼 맹맞는 것도 하나 드십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물론이죠. 굶는 것도 하나 드십니까? 당연하지. 뭘 모르시네. 우리 가족 다 수용소에 갈 거예요. 소녀들까지 같이 갈 거예요. 나는요. 그 사건을 그 가족도 있지만 몇 살은 다른 사람과 있었거든요. 내가 자세한 걸 봐드렸어요. 뒷프로. 아마 아이고 아이고 저 할아버지 뭔 응답이 이상한 거 봐야 돼. 아이고 나나 살해할 수 없구만. 나 몰라. 할 줄을 해야겠어. 그 일행들 중에서. 그런데 그분 말 듣고 다 북한 들어가고 나중에 들었는데 다 숨겨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헤어지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녕히가서 할아버지 그랬더니 인사가 뭔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안녕히가서 뭐 그런 인사를 해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어디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살아가라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끌으리 환란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넉넉이긴 이라 그래서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는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는 칼로 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대로 걸어가는 그 아랍의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지고 골고루 다 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은 그들과 오늘 우리가 무엇이다른가? 가짜들 종교인들 나부터 가짜들하고 가만히 제가 어제 이 일을 다 당하면서 참 선택을 하라는데 저는 한국에 다 그러더라 우리는 끝까지 예배되어 이건 예배는 타입이 안 된다. 이건 죽는다. 만약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박연수 마감 화살로 저게 심장을 쫓아버린 것이 이 사건일지 모른다. 절대로 이것은 타워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 하나 들었다고 된 거 아닌가 가만히 나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진짜 나는 가만히 해결을 했어요. 왜 머리 가리고 복잡을까? 누구 믿고 누구 바라보고 이 사람을 통해 멀탱 맨날 이루고 가졌네. 그래서 이 가짜야 내 마음에 사람 다 뽑아내지 머리수도 뽑아내고 가슴 다 뽑아내고 하루에 뽑아내고 몇 시간 걸리면 다 뽑아내고 교회 나와요 열대일입니다. 절대 하나의 맘 바라볼 겁니다. 이 목사가 가짜 목사입니다. 프란시스 생의 꽃들을 내가 다시 보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흉내를 못 읽고 프란시스 앉아서 다 읽어 마음을 읽어요. 무능평자도 손대면 다 놔둬요. 내가 번질해보고 운동한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내가 진짜 되면 다 와 내가 조직하고 뭐 뭐라고 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더라 무엇이 번질해보기 인데 이 수준으로 살도 못 어둠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인도받게 나 그 말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좀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만 하겠어서 내가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내 내가 지금 하나님 볼 때 작품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를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돈도 다 빼부르고 사람도 다 빠지고 예수로 하나만 만족하고 얼마나 좋고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도우셔서 나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을 만족하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단자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